안녕하셨죠 알뜰이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할인코드 보이시나요? 각 제품마다 부여된 알뜰구매창고 단독 할인코드입니다. 구매 방법은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으니 구매할 줄 아신다고 가정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. 핫딜 기간은 지금부터 3월 27일 자정까지이고 재고가 소진되면 좀 더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이번 핫딜 제품들은 국내 배송 제품으로 관세가 없습니다. 배송도 국내에서 3일 이내로 배송해주고요.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플랫폼이긴 하지만 네이버나 쿠팡처럼 국내 업체와 직접 소싱하는 K-베뉴를 새롭게 론칭했어요. 물론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모두 본사 직영점이거나 국내 정발 제품이고 AS까지 가능한 점도 참고하세요. 그리고 무조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. 모바일 어플로 접속하셔야 합니다. PC나 웹사이트로 접속하면 구매는 가능한데 좀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. 앱이랑 PC 웹사이트랑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따라서 무조건 모바일 알리 어플에서 구매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할인 코드는 꼭 대문자로 입력해주셔야 하고요.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도 코드를 적어둘 테니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.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바로 결제를 누르신 뒤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돼요. 328 AMVKR 뒤에 숫자 조합만 다르니까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결제 할인 관련된 정보도 더보기란에 설명드렸으니까요. 최저가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결제 할인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농협 IBK우리카드로 결제하시면 각 10달러가 추가로 할인 가능해요. 그럼 모두 알뜰한 쇼핑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